오늘 우리 1년에 한번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특히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춘기라는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에서 이제 작년으로 전환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사춘기 때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부모와 자녀 간에 깊은 대화가 오가기 시작하고 이 너무나 중요한 과정을 대학 입시라고 하는 괴물 앞에서 거의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면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 차이가 많이 벌어져서 가정가정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적 타락을 위시해서 지금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혼란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지금 위기로 몰고 가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지만 최근에 무슨 버닝썬이니 또 가수 정준영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알게 된 게 뭡니까 지금 물 밑에서 우리 부모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에서 가정교육이 진짜 어려워요 자녀들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이야기하는 그 교육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캠퍼스나 학교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는 괴물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들을 위시해 가지고 각종 중독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2018년도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그렇게 여성가족부가 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무려 19만 6천여 명의 아이들이 과의존 위험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독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의미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출애국회 7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지금 종사리로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그 이집트의 바로왕 그 바로왕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갈래로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권면은 우리 자녀들인데요 자녀들에게 제가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유혹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난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한 문장 한 문장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기 바랍니다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술자리 가가지고 술 흥청망청 퍼먹는데 딱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술 안 했고 저도 술 안 합니다 모든 집이 뭐 그냥 우리 집은 통금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인데 새벽 2시 3시 뭐 흥청망청 술 파 마시고 놀고 와도 우리 뭐 다른 집 부모는 아무 말도 안 한다 하는 이런 세상에서 스스로가 7시 되면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다르다 그래서 멋지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의 유혹 앞에 내가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선포가 우리 자녀들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권면인데요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때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요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성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지금 광야에서 나를 성긴다 그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의 의미가 뭐냐 그 광야는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광야가 의미가 뭐냐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광야는 유혹이 많은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는 장소가 광야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참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면 부모들은 대학이나 가고 그런 소리나 공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사기를 꺾지 말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내 아들 내 딸을 내가 응원하기 원한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니까 네 그 선포가 이루어지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 줘야 되는 놀라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끌려다니지 말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면서 광야에는 유혹도 많은 곳이지만 그 광야에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곳이라는 사실 광야는 말씀으로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광야에서는 말씀으로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확정 짓는 곳이라고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